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스포츠에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락을 제거해 주시면 좋습니다. 고마워. 신고, 너는 사랑해. 고마워. 가자. 아리아. 아니, 내가 이퇴은 후에. 내가 이퇴은 후에. 네. 역시 네, 그냥 1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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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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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가 가게를 시작합니다 네 우리 먼저 가게를 놓고 네 먼저 돈을 한다고 돈을 한다고 돈을 한다고 돈을 한다고 돈을 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어제 우리 돈을 한다고 훑이엇 훠이엇 훠이 훠여 쓰illion 예진 $107 $107 $107 $6 $638 너는 620만원 내가 0만원 내가? 내가? 640만원 2만원 네? 응 오늘 300만원 생방송비는 아직도 그냥 200만원 그냥 100만원 네 얼마가? 오늘 밥을 먹으면 얼마가? 주무수는 없지 오늘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살짝만으로 태어내는 한국식물을 한국식물을 못하라고 아주 편합니다 제가 Region에 물고 싶어서 오늘 지금 가 arising? 이처럼, 청춘은 없나? 좋습니다. 우리가 드. 파이팅! 우리 가족들도olut inflow. 안녕.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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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온신的时刻 会在心里及格 为我唱这一首歌 生日快乐 最近的生日是谁的 小远的 小远的 对 接近你淘汰的时候 没事 没事 淘汰就到这里 你看很多小黄花 好漂亮 진짜 잘 어울린다 네 제가 읽고 있는 노래가 생명의 화면을 만들고 카슈의 창을 아는가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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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을 써 흐름을 써 응 너희 씨도 너무 놀러 돌아와 응 안녕 여러분, 오늘 제가 안전을 안전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차례가 더 전혀 안전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례가 정말 안전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례가 더 높은 이 차례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조절히 확인할까요? 아래, 이제 이 차례가 되었습니다. 앞에, 앞에. 이 차례가 되었습니다. 앞에 앞을 되었습니다.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앞서는 우리들이 우리는 이만우지한 지에서의海을 치는 걸 치는 걸까요? 치는 걸까요? 치는 걸까요? 치는 걸까요? 너무 비위해 치는 걸까요? 치는 걸까요? 자, 치는 걸까요? 치는 걸까요? 오늘의 희생은 희생입니다 그렇죠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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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 얘 어떤 돈 더 돈 뭐 갖게 너 좀 그러면 어떤 돈 너 말 어떤 돈 데가 60ぞ 에이 idea 그렇죠 多少 20 네 저는 너무 멋있 от 남자였alla 내게 잘 어울려 너는 아름다워 래 래 준비하자 래서 시작합니다 래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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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感受一下 感受一下 진짜爽 放給我 OK 謝謝 走 等一下 打招呢 按手上 按綠的就可以了 按黃的 綠的 綠的 OK 然後那個前進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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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嗎 好 童子的童話飄走 童子的童話飄走 往這邊 往這邊 往那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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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那邊 那邊 往哪開呢 就往山裡開 往那邊開 會怕 이곳은 다 fot다. 일곱就到다. 그리고 친구가 더구나. 그것이 정말 좋아요. 사진을 갖고 싶다. 여기가 이렇게 아름다운이 있어. 여기 진짜 맛있다. 안 좋아해. 한번 볼게요! 창작한 운동이 일ًME 약간 그렇게 화가 Palace 천국의 갔다